도끼가 부러지는 상황 네 닌젤 제가 전판에 하루 오메 워메 워메 개이득 워메 개이득 아 원목숨 안녕 어서와요 아 이판 좋아 나쁘지않아 아 저요? 애건을 만약에 회사를 안다녔으면 샀겠지만 지금 회사를 다녀고 있기 때문에 망치? 지금 망치 만드는거는 내가 지금 없어야 이게 돌이 없다야 돌 돌 지금 내가 돌 캘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아 이거 뭐가 없다야 여기 꿀이야 꿀 벌 잡으면 꿀 얻을 수 있는데 그이 그 뭐라고 아냐 양농이니 뭐니 그거 버농이냐? 버농이니 양농이니 먼농이니 기억이 안나네 아 버팔로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에서 버팔로가 안나오네 아 토끼도 좋다 여기 초기 딱딱딱딱딱 어? 와 좋은데 여기 야 그 뭐라고 하죠 님들 벌 키우는거 그거 버농인가? 흐흐흐흐흐흐흐흐 갑자기 기억이 안나 흐흐흐흐흐흐흐 양봉이야? 양봉 맞아? 아닌가 아닌거 같은데에 양농 아닌가 양농? 양농은 양을 키우는 농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좀 지식이 좀 후달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양봉 맞아? 아 그래? 응 맞으면 맞는거지 뭐 그죠? 오 야 여기 오 여기 또 있어 야 점프 왜케 많아?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걔 많네? 일단 초반에는 막 돌아다녀야되요 그래서 빨리 버팔로를 찾아야되거든요 버팔로가 짱이야 진짜 뭐니뭐니해도 버팔로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육사 그러니 횃불을 하나 딱 만들어놓고 왜 안만들어지냐 횃불 하나 만들어놓고 다녀야죠 오케이 자 우리 버팔로느님께서들 어디들 계시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이쯤되면은 나올때가 되는데 나올법도 한뒤 왜 안나오실까 자 없네요 어디계시려나 우리 버팔로 symbol 왜 이런 traitor cut 호 형님 좋고 아니 answered Russell young 윈윈 느낌 아니까 누이 좋고 매주 좋고인가? 뭐냐 그게 아 매부 좋고 뭐 그럴수도 있지 뭐 단어에 대해서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 뭐 매주가 좋긴 좋아? 하하하하하 야 나 회불 다 떨어진다 야 큰일났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자아 하하하하하하 좋은 직업병이다 매주가 매주 매주 미치 매주라고 하라니 어 꼬치다 어 자동으로 바꿔지는구나 이렇게 요새는 애들아 나 요새 진지한 고민이 생겼는데 가발 살까?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더이상은 네이버 더이상은 더이상은 다 메요 더이상은 다 메요 아 아 야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다 얘들아 진짜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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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강규 알죠 야 뭐 서른도나 뭐 뭐시기냐 하여튼 걔네들도 뭐 다 어차피 그거라매 네 아 아 진짜 아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저 아 자 뿌셔보자 아 아 그래 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어 머리카락만 있으면 난 완전체 야 어 어 나는 머리카락만 있으면 완전체라고 다 짜져 아..아니야? 아님 말고 그래 없으니까 내가 불완전체야지 어? 날 완전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? 다 짜져 내가..내가 승리.. 어 뭐야 나 왜이래 근데? 나..나..나 상태 왜이럼? 괜찮아 넌 굶어도 돼 로봇이잖아? 그지? 야 어제 보고형이 뭐 새벽에 뭐 그거 뭐냐 그 뭐냐 군대썰? 군대썰 마다 푸시던데 와아.. 나도 할 말 많아 군대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펼치자면 나 좀 오져요 야 나는 가스 폭발시키뻔 했다니까 그때 어? 군대 있을 때 진짜 내가 간부 식당 주차병인데 얼마나 썰이 많겠어 어? 그 간부에 대한 썰이 나는 어마어마해 약간 그 보고형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병사들과의 그 썰이 있었잖아 나는 간부들과의 썰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엏 엏 나를 따라 할 순 없어 미친다니까 나는 난 난..나 진짜 보고형이 말한 것처럼 군대 한번 갔다오면은 뭐 평생 그 썰이 생긴다잖아 난 진짜 24시간을 몰아서 아 내 내 지금 한평생 2년동안 내 군대 이야기는 2년동안 지금 풀 수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방송 켰지? 2시간동안 방송 풀 수 있다 야 아 2시간이라 뭐야 2년동안 방송 방송 이어서 할 수 있다 연속해서 그정도야 마 2시간이 아니라 2년이지 마실수 아 하여튼 감 님들 그 보호형이 한말 잊지마세요 그 모든 말 중에서 딱 하나이 하나만 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 뭐지? 뭐지 저 새끼? 저 새끼 뭐지? 이씨 새끼 뭐 뭐지?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내 내 탬을 아 아 놀래라 뭐지? 구워먹자 이거 우리의 적은 뭐다? 간부다 먹어 이거 정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적은 간부다 정말 간부다 아 만약에 이 대화에 대해서 뭐 이해를 못한다 가보시면 암 아이 미친 아이 미친게임 진짜 공익이라서 이해한대? 마문이 형은 이해한던데 야 공익은 그냥 군대 얘기 나오잖아? 딱 벌어 타야돼 그냥 그냥 딱 딱 입 다물고 그냥 딱 벌어 오케이? 마문이 형처럼 내가 공익이었는데 뭐 어째네 저쨸네 뭐 하네 뭐 딱! 그냥 주둥이 그냥 바늘로 그냥 한 서울 한 10번 꼬매야되 뭐 그래놓고 내가 뭐라하면은 뭐 지사명이 군대 안갔다 온 티를 그냥 아주 그냥 여기다 사방팔방 다 뿌리고 다니는 에에에에 어디서 감히 공익 짜자옹! 요씨야 더팔로 쟨 더팔로 더팔로 좋고요 아 근데 끼기가 없네 아니 지는 세배 지는 뭐 어? 뭐야 지는 이랜다 그 뭐냐 망은이용을 생각을 해봐요 님들 어? 출근할 때 버스를 버스를 타고 충전하 아 여기로 출근한다니까? 군대인데? 세상에 군대에서 어? 어느 누구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 일어나면은 딱 이불 보따리 먼저 딱 싸야지 어? 어딜 감히 버스를 탈 생각 교통카드는 뭔 카드요? 문명의 혜택을 받어? 군대에서? 내가 소름 돋는다니까 귀에다 이어폰 딱 꽂고 출근하는데 사람이 어딨어 야 연병장에 나갈 때 애들이 이어폰 꽂고 나가디? 어? 겨울에 그 모자에 그 엄청난 방안도구를 엄청난 베벳 꽈매서 출근하지 어? 어느 누구가 출근할 때 핸드폰에다 이어폰 꽂고 출근해 군대가 어? 요즘 세상에 누가 그리오 칼택을 해 어? 그거는 영창감이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이씨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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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와 봐 어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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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Vermeezil 어헤 metallic 짜금다 짜연쿠 Much energia 잘못했어. 친구들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다면 흠 그건 혼자 했구나 혼자 남았구나 혼자 남았 두명이구나 혼자 남았구나 혼자 남았구나 닌게 아 닌게는 아니구나 스파이더맨 아이 스파이더 빚어라 아 미치 한대 참았다니 오 거미수트 게이들 나 나무 왜케 많냐 그케 나 필요없어요 아 피가 깎이네 아이 저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엄 살려주세요 빨리 낮이 되야되는데 왜 안되냐 자 자 요 근처에 토끼잉이 집만 좀 어떻게 좀 있으면은 좀 살만 할텐데 그게 없네 아쉽네 어? 아 시계가 안보여? 아이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하지 여기다 놓으면 되겠니? 어디 보자 여기 버팔로가 찾긴 찾았는데 좀 약간 토지가 별로였다는거 옆동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동네로 넘어가서 장언 좌하단 요구사 요구사왕이 많아 아 아 알 surrendering 내 Penny 내는 저희 요구는 여기 두더지냐? 뭐냐 이거? 큰일났네 근데 템이 안보여? 아 이 사람 여기다 놓으면 되겠냐 그러면? 여기다 놓을게 됐지? 됐지? 아이 참 이 사람들 깐깐 하기는 오우야 개이득 뭐야 여기 뭔 동네야 여기 어? 36%? 내꺼 보다 별로 안좋잖아 하지만 티클모아 대산이라고 들고다니겠습니다 자아 아 어딘가에 버팔로와 토끼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 드라마가 펼쳐져 판타스틱 드라마 길 막히는 부분인가요 설마? 야 큰일났다 야 아 아 헛 헛디딤 했네 헛디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어허어어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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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 위험해 위험해 피도 별로 없는디 뭐 로고를 왜 가려 어허어 하아 알았어 여기다 놓으라는거지 얘들아 어 알았어 여기다 놓을게 어허어 오케이 느낌 아닐까 으응 아니야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을게 자 어때 아니아니야 standing 좀만 더 야 오졌다 따아 여기 야 한바퀴 돌았다 요렇게 야 따아 위 요로오오오오오오오 seperti 한바퀴 돌았죠 지금 에이 옆으로 살짝만 갔으면은 다 엎드려 니들이 그러고도.. 시청자님? 아.. 나 이색.. 잠깐만 야.. 야 나 큰일났다.. 자리가 별로 안좋다 나 지금 매우.. 나 지금쯤 털을 잡았어야 되는데 피는 또 왜이런.. 나 피 왜이런.. 근데.. 저 피 왜이런.. 나 이거 먹어.. 먹어야지.. 먹어야 살.. 먹어야 힘이 나지.. 아니야 아니야.. 가을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지..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기 때문에.. 괜찮아.. 남자의 계절이니까 남자의 말을 믿겠지? 만약에 이.. 이 게임 제작자가.. 만약에 솔로다.. 그러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올거고.. 어 만약에 커플이야.. 아 그럼 비가 안아.. 왠지 그럴거 같애.. 자아.. 그나저나 이거 보조딤들?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? 미쳐버리겠네.. 무슨 논리냐고? 나의 논리.. 기적의 논리.. 하하하하하하 아이 큰일났네.. 자리가 없네.. 애매하네.. 어느 나라 개논리라니.. 이보다.. 어?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? 나와봐 그러면.. 발.. 발로 내봐요 빨리.. 이 있으면 빨리 와서 빨리.. 이 있으면 빨리 와서 해봐요.. 이거.. 뭐냐 이거? 먹는건가? youtuber.. 아아이 Chris.. 장막보이시잖아 이거.. 오어어어어~! 우리 만수르 충격사 롤.. 충격사 롤.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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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내꺼 일루 두루 두루 아니 이거 왜 안먹어지냐 왜 안먹어지냐 이거 야 어떻게 내꺼 제발 두루와 내꺼야 제발 blonde 으으아요 진짜 거비다 아니야 이거만큼 내가 먹어야 찢찢 좋맨 sche 제 뭐야? 뭐야? 어? 게이든? 게이든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게이든? 어 좋구요 거미와의 듀오 아 거미듀오 오졌다 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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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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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가자 거미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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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아냐 쪰로가 거미듀오 거미듀오 오지구요 자 자 자 거미듀오 레디샷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개재미써 야 이보다 재밌을 순 없다 야 어 무치 자